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되지만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이행 기간이 연장됩니다. 정부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측량을 완료했거나 검폐율 초과 부분 철거, 설계 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들은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. 한편 8월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.5%, 진행 49.4%, 미진행율은 11.1%로 집계됐습니다.